맛을 느끼는 것은 혀끝이 아니라 가슴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숫자와 동일하다. 허영만 화백의 식객에 나오는 명대사인데요. 누구나 맛에 대한 최초이자 최고의 기억은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조선엄마의 레시피라는 부제가 붙은 김서령 작가의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적을 먹었다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소개했던 공선옥 작가의 그 밥은 어디서 왔을까 기억하시죠? 그 책이 엄마 밥상 전라도 버전이라면 이 책은 엄마 밥상 경상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북 안동의 양방가에서 낳고 자란 저자는 종갓집 며느리였던 어머니의 손끝에서 빚어낸 수많은 음식들과 그 음식에 얽힌 추억의 장면들을 아련하게 불러옵니다. 안동의 종갓집 부엌에서 찌고 굽고 졸이던 정겨운 고향 음식에 대한 생생한 묘사는 물론이고 삼시세끼 식구들 걷어먹이느라 가마솥 앞에서 종종거린 그 시절 엄마들의 삶을 통해 부엌이라는 공간이야말로 사랑과 자비를 가장 가깝게 대면할 수 있는 장소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김서령 작가님은 재작년 가을의 암투병 끝에 자신이 왔던 별로 돌아가셨는데요. 이 책은 평소 서령채라고 부르며 그의 글을 아끼던 분들이 흩어진 글들을 모아서 펴낸 유고집입니다. 김서령 작가가 남긴 옛 부엌의 아침과 저녁의 풍경들 그리고 음식을 통해 깨달은 삶의 비밀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엄마의 레시피를 귓전으로 흘려들었다. 호박꽃이 피면 여름이 온다. 아니, 여름은 호박꽃 핀 자리에 탁구공만 하게 애호박이 맺히면서 시작되었다. 여름날 아침 우리 집 울타리엔 스무송이쯤의 호박꽃이 피었다. 그 꽃잎 속엔 어김없이 커다란 촛대 같은 암술이 들어있었다. 황금 꽃가루가 잔뜩 묻은 암술 위엔 또 어김없이 커다란 호박벌이 잉잉됐다. 벌이 잉잉대는 소리 만치 열렬한 게 있을까. 나는 살금살금 걸어가 호박꽃 여린 이파리를 순식간에 꽉 염였다. 꽃 안에 포획된 꿀벌은 발버둥치며 아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버둥거렸다. 같은 잉잉이라도 앞에 잉잉은 환희와 연락이었고 뒤에 잉잉은 공포와 절망이었다. 그 연락과 절망을 좌지우지하는 작은 조물주인 나는 호박꽃초롱을 양손에 하나씩 움켜쥐었다. 벌의 입장 같은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포획자였고 포획자는 얼마든지 잔인해도 좋았다. 내가 호박벌 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엄마는 넝쿨과 이파리로 위장막을 치고 숨은 애호박을 골라서 땄다. 엄마 역시 포획자였다. 나의 포로가 순수한 놀이감이라면 엄마의 포획물은 아침 반찬이었다. 호박줄기는 억셌다. 줄기에 돋은 잔가시는 제 열매를 보호하려고 엄마 손등을 제법 아프게 찔렀다. 호박벌의 붕붕 소리를 양귀에 달고 달리던 나는 엄마의 아야 소리에 잠깐 걸음을 멈췄다. 그러나 호박은 풀이었다. 풀은 아카시아나 산당화나 노간주 나무 같은 혹독한 가시를 기를 수가 없다. 엄마의 소쿠리엔 호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새 애호박 두어 개와 호박잎 한 줌과 채꽃이 안 된 호박줄기까지 다 따서 담아놨다. 호박 꼭지에선 맑은 진액이 흐른다. 호박은 엄마와의 싸움에서 졌다. 그래서 엄마 살갗을 찌르는 대신 제가 피를 흘리는구나. 그 맑은 액체는 호박의 여린 몸을 칼로 동그랗게 저밀 때도 여전히 흘러나왔다. 도마 위에 흥건한 피를 외면하고 엄마는 호박 위에 굵은 소금을 훌훌 뿌리는 한편 재빨리 양푼에 밀가루를 게었다. 애호박은 순식간에 숨이 죽었다. 산골 우리 집엔 프라이팬이라는 신식 조리 도구가 없다. 그게 들어온 건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이었고 이전엔 솥뚜껑을 뒤집어 놓고 썼다. 가운데가 우묵하고 두터운 무쇠 재질인 솥뚜껑은 썩 훌륭한 조리용구였다. 호박전은 대개 동솥뚜껑에서 붙인다. 동솥은 안부엌 한켠에 놓여있다가 여름이 되면 앞마당에 내놓은 화덕 위에 걸린다. 농솥뚜껑으로 붙여낸 전과 적은 주물 프라이팬에서 구운 부침개와는 맛의 차원이 달랐다. 솥뚜껑엔 일단 기름이 많이 들지 않았다. 요즘처럼 프라이팬에 기름을 주르륵 따르는 방식 대신 엄마는 솥뚜껑에 들기름을 살짝만 발랐다. 기름 바를 때 쓰는 도구는 우습게도 아니 잔인하게도 바로 호박꼭지였다. 호박은 도마 위에서 얄팍하게 점여지고 잘려나간 호박꼭지는 솥뚜껑 위에서 들기름을 칠한다. 흡사 콩깍지가 콩을 삶는 뗄감으로 최고이듯 호박꼭지는 호박전을 굽는 데 최적의 조리용구였다. 저 어딘가 계시는 눈밝은 천지신명은 인간의 필요를 용쾌도 알아 필요한 그것을 언제나 우리 손 바로 곁에 두셨다. 줄기는 손잡이가 되고 넓적한 바닥은 기름을 찍으면 적절히 스멸다가 필요할 때 알맞게 흘러나왔다. 소금에 절여 물기를 짜낸 호박을 밀가루 반죽에 살짝 적셔 솥뚜껑 위에 얹고 아래로 불을 떼면 금방 호박전 두어 접시가 만들어진다. 프라이팬이 없는 부엌에 뒤집개인들이 썼을까 도구가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가장 요긴한 대용품은 인간의 손이다. 아니 반대다. 인간의 손이 가장 훌륭한 도구임이 확실했지만 손을 허들의 도구로만 사용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은 도구를 발명했다. 여자의 손이란 눈으로 보기에 곱고 살결을 만지기에 부드러워야 한다. 각종 부엌 도구는 여자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되었다. 그렇지만 엄마의 시절은 아직 여자의 손이 고울 필요가 발명되기 이전이었다. 그래서 전을 붙일 때도 뒤집개 같은 것을 필요치 않았다. 오로지 손을 썼다. 손등으로 꾹꾹 눌렀고 손가락 끝으로 슬쩍 뒤집었다. 뜨거워도 뜨거운 내색을 하지 않는 동안 손끝의 굳은 살은 두터워지고 급기야 뜨거움의 무심한 경지에 이른다. 엄마는 아직 그런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 어린 새댁이었다. 그래서 돈적을 뒤집으면서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호박전을 우린 돈적이라고 불렀다. 손뚜껑에 돈적을 굽는 동안 밥솥에선 밥이 익고 있었다. 밥솥에선 밥만 익는 것이 아니었다. 밥이 부르르 끓어오를 때쯤 배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별이별 이파리와 열매를 얹는 것이 여름밥솥의 풍경이다. 우선 아까 딴 호박잎을 얹고 숭덩숭덩 썬 애호박을 얹고 길쭉한 가지를 얹고 밀가루 묻힌 풋고추를 얹고 콩가루 묻힌 부추를 얹고 들깻잎 콩잎을 켜켜이 익는 대로 얹었다. 밥물이 잦아들면 그것들도 따라서 익었다. 가루 묻힌 것은 각자 알맞은 양념에 묻히고 이파리 찐 것은 그냥 접시에 담아 쌈으로 먹었다. 밥이 뜸들고 나면 아궁이의 불을 얼른 빼내어 강고등어를 굽거나 된장 냄비를 얹었다. 간혹 석쇠에 양념한 쇠고기나 돼지고기도 구웠지만 손이 오는 날이 아니고선 그런 일은 드물었다. 수저를 놓고 돈적을 담고 밥을 푸는 동안 석쇠 위에 생선이나 찌개 냄비는 금방 기름이 자글자글 끓거나 보글보글 익었다. 호박잎 쌈은 된장찌개가 있어야 하느니라 정구지 잎은 고춧가루를 쓰지 말고 간장에만 묻혀야 하느니라 엄마는 사랑마당과 앞마당을 괜히 비호처럼 날아다니는 날 향해 그런 레시피를 중얼거렸다지만 나는 물론 귓전으로 흘려들었다. 대신 아침 반찬이 될 돈적을 미리 두억의 입에 넣고 호물거렸다. 돈적에선 아까 흘러내리던 진액에 비릿하고 상긋한 내음이 풍겼다. 여름내 따먹어도 호박은 끊임없이 열렸다. 여름내 잡아도 호박벌은 끊임없이 날아왔다. 여름날은 빠르게 흘러가고 나는 쑥쑥 자랐다. 호박잎과 호박순과 애호박을 실컷 제공하고도 호박 덩굴 속에서는 수박만한 호박이 연암은 덩이 숨어서 늙어갔다. 늙은 호박이 희끗한 백구레를 보일 때쯤 나는 비로소 호박벌 포획에 실증이 났다. 대신 뎁사리비를 높이 쳐들고 잠자리 사냥에 나섰다. 그때쯤이면 여름도 한풀 지쳐서 슬슬 물러날 차비를 했고 나는 괜히 머쓱해져서 마당 한 귀퉁이에 멈춰섰다. 땅바닥엔 쌀이비를 쳐든 내 그림자가 선명하게 찍혀있었다. 나는 멈춰서서 오랫동안 그림자를 지켜봤다. 죄의식 혹은 회안 같은 미묘한 것이 몸 안 가득 차올랐다. 그건 피해서 느껴지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슬픔이었다. 사랑마당은 넓었고 내 마음은 막막했고 그 사이로 문득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외로움에 사무쳐봐야 한다. 배추적 깊은 맛을 옥자 아짐에는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우리 집엔 올라온다.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동그란 수트를 끼고 온다. 수트란에 끼운 헝거팬은 지금 막 주황빛 감이 하나 익어가고 있다. 어젯밤에 하나, 오늘밤에 또 하나. 옥자 아짐에는 겨운에 감을 익히고 있는 중이다. 감은 모두 일곱 개다. 주황감 위쪽으로는 초록색 색실로 수놓은 감이파리가 다섯 개 있고 아래쪽엔 고동빛과 검은빛이 석박귀는 감나무 등거리 있다. 감이파리도 초록 한 가지 색이 아니다. 연두에서 진초록까지가 그라데이션된 색실을 엄마와 옥자 아짐에는 복가시실이라고 부른다. 아짐 애들은 올 때 수틀만 들고 오는 건 아니다. 다들 주전부리감을 조금 들고 온다. 주전부리감은 딴 게 없다. 지금 눈으로 보면 처녀들의 간식거리로 어림없는 메뉴지만 그건 배추 한 폭이거나 무 한 뿔이었다. 때로 결삭은 배추뿔이나 볶은 콩이나 튀긴 쌀이나 감껍질 말린 것일 때도 있지만 만만하고 푸짐하기로는 배추만 한 것이 없다. 배추로 무얼 해먹느냐. 대개는 된장 한 보시기를 퍼내와 식은 밥을 반찬 삼아 날걸로 찍어 먹었다. 배추 서너 포기가 순식간에 동인한다. 겨울배추는 달다. 달뿐 아니라 살짝 고소하고 은은하게 매콤하기도 하다. 배추뿌리의 야물고 칼칼한 감미는 나중에 먹어본 강화순무와 흡사한데 가을 지나고 설이 내린 후쯤이면 뿌리의 달고 매콤한 기운이 이파리 위쪽까지 쑥 치밀고 올라온다. 이 맛은 여운이 오래 간다. 배춧잎을 씹어 삼키고 난 후에도 알싸하게 혀끝을 감돈다. 그래서 배춧잎을 된장에 찍어 먹는 손을 좀처럼 멈출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이마의 처녀들이 겨울밤 배추구덩이에서 꺼낸 배추로 노상 날된장만 찍어 먹었던 건 아니다. 보다 화려한 날도 있었다. 드물지만 그런 날은 밥 마실 자리에 큰음에 그러니까 할머니의 친구들이 서넛 끼어 앉게 되는 날이다. 할매들은 날 배추를 우적우적 씹지 못한다. 그저 뒷전에 물러앉아서 와삭와삭 사각사각 처녀들이 우악스럽게 날것 씹는 소리를 듣기만 하신다. 듣기만 해도 고인은 침을 어쩌지 못해 무겁게 한탄하신다. 너희들이야 이도 좋다. 그렇게 씹어대문사 돌이라도 소화시킬 수 있겠다. 부러움인지 질투인지 심술인지 애매한 할매들의 태도에 처녀들은 재빨리 반응할 줄 알았다.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는 물론 엄마다. 어메요. 배추적을 한둘에 구울까요? 할머니가 나이 들어 이가 상한 것이 오로지 엄마의 죄라는 듯 송구스러워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처녀들은 밀가루는 들기름은 동소뚜껑은 해가며 척척 적고 올 채비를 마친다. 한쪽에선 물을 끓여 날 배추를 데치고 한쪽에선 밀가루를 개고 또 한쪽에선 솥뚜껑에 들기름 칠할 물을 깎는다. 부엌에서 쌀이까지 꺾는 소리가 두어 번 타닥탁 들리고 부엌 쪽 광창이 환하게 밝아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대나무 채반에는 김나는 배추적이 서너 장 척척 얹혀 나온다. 기름 내음이 돌면 부엌은 금방 잔치집처럼 은성해진다. 치마꼬리가 불이 나게 바삐 돌아가면 뱃속에선 절로 웃음이 퐁퐁 솟는다. 맑은 간장에 파만을 다져놓고 고춧가루 참기름을 살짝 친 양념 간장을 만드는 건 엄마 몫이다. 우리 집은 밤에 부엌이 소라내도 괜찮은 해방구다. 어려운 사랑 어른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랑엔 아버지가 안 계시다.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열한 살 되던 해 서른일곱으로 요절하셨고 아버지는 내가 돌 지나고 둘러보니 이미 부재 중이셨다. 멀리 네온사인이 우주처럼 번쩍이는 도해지에 사신다. 집엔 제사 때나 잠깐 들리실 뿐이다. 위패 앞에 초원과 아헌과 종원을 혼자서 우아하게 올리시곤 날 밟자마자 얼른 돌아가 버리신다. 갓 쓰고 도포 입고 천천히 절하는 아버지는 아름다우시다. 엄마는 머리에 검댕이 묻은 헌수건을 쓴 촌사람이고 아버지는 머리에 포마드가 반짝거리는 도해지 사람이다. 내가 봐도 둘은 그리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안채엔 할머니와 엄마가 살고 사랑채는 늘 정갈하나 괴괴하게 비어있는 것이 내겐 되려 자연스럽다. 언제부터 이런 구조의 가족이 된 건지는 알 수 없다. 대신 혼자인 엄마를 위로할 겸 사랑이 빈 집의 자유를 만끽할 겸 처녀들은 밤마다 우리 집을 찾아온다. 마시로는 처녀들의 순웃는 태를 뒷전에서 바라보고 싶은 할매들도 가끔 우리 집으로 모여든다. 잠이 안 와서 달이 밝아서 입이 궁금해서 뒷산 부엉이가 하도 울어 싸서 이유를 각자 한 가지씩 들고 모여드는 할매들은 전부 할배가 먼저 가신 이들이다. 할배가 살아계시다면 암만 큰 집이라도 감히 밥맛이를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배추적은 깊은 맛을 가진 음식이었다. 깊은 맛을 설명하려면 할 수 없이 얕은 맛을 들고 나와야 한다. 깊은 맛이란 게 도대체 뭐냐 물으면 얕은 맛과 반대라고 대답하는 게 최선이란 소리다. 얕은 맛이란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갈치 한 마리를 구워 가운데 토막을 할배 밥상에 올린다. 얼마 후 할배가 상을 물리면 접시에 앙상한 갈치뼈가 드러난다. 앙상한 가시를 며느리 앞에 내놓기 민망해진 할배는 헛기침을 하며 떠듬떠듬 변명하신다. 갈치 이놈이 얕은 맛이 써놔서 점잖은 어른이 생선 가시를 깨끗이 발라드신 건 체면을 잊은 행위다. 어쩌면 혀에 대고 쪽쪽 빨았을지도 모른다. 상상만으로도 불경스럽다. 얕은 맛이란 그렇게 혀에서만 반 달게 먹고 난 후엔 조금 민망해지는 그런 맛이다. 간사에서 사람의 혀를 지배하는 맛이다. 그러나 깊은 맛은 반대다. 먹고 나서 전혀 죄스럽지 않다. 빈 접시가 부끄러울 리도 없다. 양념장이 없으면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밍밍한 맛이다. 얕은 맛이 혀가 느끼는 맛이라면 깊은 맛은 위가 느끼는 맛이다. 어쩌면 깊은과 얕은이란 수식은 그것을 느끼는 신체 부위의 심천 때문에 붙여진 것일 수도 있겠다. 얕은 맛은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면 깊은 맛은 나이 들어야 제대로 아는 맛이다. 그러니까 배추적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은 이들은 처녀들을 빼고는 모두 외로움에 사무쳐 본 적이 있는 이들이었다. 아픔은 사람을 사무치게 만든다. 그리고 사무치은 사람을 의연하게 만든다. 누가 무슨 일에 울고 짜고 요란을 떨면 쯧쯧 생속이라 그렇지 라며 바야흐로 속이 익어가는 과정을 가엾게 여겼다. 생속이란 아픔에 대한 내성이 부족하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생속의 반대말은 썩은 속이었다. 속이 썩어야 세상에 관대해질 수 있었다. 산다는 건 결국 속이 썩는 것이고 얼마간 세상을 살고 난 후엔 절로 속이 썩어 내성이 생기면서 의젓해지는 법이라고 배추적을 먹는 사람들은 의심 없이 믿었던 것 같다. 낡으실 땐 달았던 배추도 밀가루를 묻혀 구워놓으면 밍밍하고 싱거워졌다. 생속을 가진 사람은 배추적의 맛을 몰랐다. 배추적을 입에 넣어 에이 뭔 맛이 이래 싱겁고 물맛만 나네 하면 자기 속이 생속이라는 고백이었다. 곱게 자란 처녀들이 그랬고 남자들도 대개는 그랬다. 하긴 남자들 상엔 배추적 같은 허드렛 음식은 아예 올리지도 않았다. 생선전이나 고기전 하다못해 표고전이나 호박전 같은 야채전을 붙여낼지언정 사랑 사람들에게 배추적은 무험한 음식이었다. 우리 집에 배추적이 흔한 것은 남자가 없기 때문이었다. 배추적이 흔했기에 나는 여섯 살이 되는 순간 이미 어른들이나 아는 그 맛을 알게 됐다. 물론 스스로 터득한 것은 아니었고 속이 썩을 대로 썩어있던 엄마에게 감염된 것이었지만 배추적을 구운 날 처녀들의 놀이는 더욱 다채로워졌다. 각자 아궁이에서 불붙은 쌀이가지를 한두 토막 골라들고 들어왔다. 달궈진 쌀이가지를 물에 담그면 피식하고 금방 수치되었다. 쌀이가지는 가늘고 단단했다. 그래서 처녀들의 눈썹 연필로 그만이었다. 배추적 소쿠리는 한쪽에 밀어두고 즉석 제조한 화장 펜슬로 서로의 눈썹을 그려주느라고 처녀들은 한바탕 소동을 피웠다. 나 역시 눈썹 위로 삐뚤빼뚤한 봉우리를 그려대는 노름에서 빠질 수는 없었다. 그렇게 눈썹을 그려놓자 옥자 아짐에는 새침해졌고 연자 아짐에는 요염해졌다. 그리고 엄마는 엄마는 아주아주 슬퍼져버렸다. 나는 눈썹이 도금봉처럼 짙어져 낯설어진 얼굴을 들여다보며 내내 왜 엄마 눈썹은 까맣게 그리면 슬퍼 보이는지 그게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런 순간에도 내 한 손에는 옥자 아짐에가 선물한 초록색 복가시실이 꽉 쥐어져 있었다. 옥자 아짐에는 이제 감 일곱 개를 다 수놓았다. 겨울이 가면 저기 봉화 어디 면석이에게 시집을 갈 것이라 한다. 삶이 삶은 나물보다 못할리야. 봄내 어딘가를 허랑하게 쏟아니다 시골집에 왔고 온 김에 냉장고 청소를 시작했다. 그런데 마음이 먹먹해 계속할 수가 없다. 냉동실에서 동그랗게 뭉친 뭉텅이가 자꾸만 굴러나온다. 대게가 말린 나무를 삶아 놓은 것들이다. 혹은 시래기 혹은 묵나물 혹은 고사리 혹은 깻잎 혹은 쑥 녹이기만 하면 국을 끓이든 무쳐먹든 볶아먹든 1년 내 두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다.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어릴 때는 외면하다 나이 들면서 맛을 알게 된 것들이다. 이 나물은 내가 말린 것이 아니다. 내가 삶은 것도 내가 얼린 것도 내가 뭉친 것도 아니다. 모조리 고모가 주신 것들이다. 고모가 말려서 삶아서 얼려서 출발하는 차 속에 한사코 넣어주신 것들이다. 나물은 이렇게 어면이 냉동실 안에서 뒹굴고 있는데 이걸 캐고 말리고 삶은 고모는 지상에 없다. 지난 가을 잿불이 잦아들듯 고요하게 홀로 사유여지셨다.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연기처럼 아니 실제로 화장장의 연기가 되어 가만가만 사라지셨다. 여기 왔다 갔다는 흔적이라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 남편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다. 나만 있는 것이라곤 층층시야 시어른들과 불천위 종가의 잦고 번거로운 제사뿐이었다. 남편 없는 시가에서 고모는 그걸 평생 해냈다. 고모부는 사회주의자였다. 아니 사회주의자라기보다는 평균인보다 정의감이 조금 더 큰 청년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식민지 시대에 조선인에게 악독하던 경찰이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경찰인 것에 반발하다가 경찰의 미움을 샀고 경찰의 미움을 받자 저절로 빨갱이가 돼버렸다. 매에 굴하지 않자 점점 거물이 되어갔고 마침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기에 이른다. 한국전쟁이 터졌고 인민군이 급작스럽게 서울로 밀려들어 형무소의 문을 열어젖힌다. 고모부는 그때 이북으로 올라갔던 것 같다. 해방 직전에 혼인했고 해방 후엔 쫓기는 몸이 되고 말았으니 고모는 신랑과 채 스무 밤도 함께 자지 못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사랑채와 안채는 천리나 멀어 어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합방할 수 없었다. 어찌어찌 아이는 하나 생겼으나 홍역으로 금방 잃고 말았다. 아이는 다시 낳으면 될 줄 알았다. 어린 신랑과 어린 신부였다. 신랑 맘이 여리고 다정해 둘은 사이가 아주 좋았다. 다툴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사랑마당에서 뒷모습만 흘끼보여도 맘이 참 흡족하고 좋았다. 그랬는데 몇 번 경찰서를 들락거리더니 사라져버렸다. 서대문형무소에 있다는 말을 듣고 소못을 짓고 엿을 한 말고와 면회를 갔다. 금방 나갈 텐데 뭐하러 왔느냐고 어른들 걱정하시는데 얼른 돌아가라고 감옥에서 햇볕을 오래 못 봐 창백한 신랑이 말했다. 창백해도 웃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참 좋았다. 그게 49년의 일이니 고모나이 24시였다. 전쟁이 일어났고 인민군이 안동까지 내려왔다. 혹시 신랑에게 소식이 오나 기다렸지만 종무 소식이었다. 행방불명인지 전사인지 월북인지 알 수 없는 채로 마을에 다시 국군이 들어왔다. 국군은 좌익의 집이라고 서른여석한 큰 기와집 여기저기에 칼을 꽂고 다녔다. 고모부는 떠르르한 안동 양반 광산김씨 유일제 종가의 종손이셨고 그 아내인 고모는 종부였다. 혼인할 당시 종손과 종부는 명예로운 직책이었지만 몇 회 사이 개도 안 물어갈 난감하고 헛된 굴레가 되고 말았다. 경찰이 찾아와 함부로 따귀를 때려도 채통은 지켜야 해서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젊은 세대에게 경찰이 찾아오는 것을 견딜 수 없어 고모는 깊은 산골 아카시 더미 속으로 피신했다. 그리고 피신하는 즉시 죄인이 돼버렸다. 군인인지 경찰인지 모를 사람들이 부역자를 찾는다고 여기저기를 쑤시고 다녔다. 한 번은 고모의 검정 치마 자락에 칼이 푹 꽂혔다. 죽었구나 싶었고 죽었으면 싶었다. 그러나 군인인지 경찰인지 모를 사람은 칼을 빼더니 그냥 가버렸다. 고모는 살아났고 살아났으니 그냥 살았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다. 고모가 신앙처럼 떠받들던 사장어른 즉 고모의 시아버지는 소식 없는 아들을 기다리느라 99세까지 사셨다. 아침이면 고모는 사랑채와 안채를 잇는 중마루에 가서 기침을 한 번 하고 고했다. 아베 아침이시더. 점심이면 고모는 중마루에 가서 다시 고했다. 아베 점심이시더. 저녁이면 다시 중마루에 가서 고했다. 아베 저이시더. 사장어른은 학처럼 하얀 바지저고리를 차려입으시고 바둑판 앞에 하염없이 앉아계시다가 번번이 오냐 하셨다. 밥상을 깨끗이 비우실 때도 있었고 식사를 전혀 못하실 때도 있었다. 시어른 돌아가셨을 때 고모 나이 77세셨다. 스무살 새댁이 비린 것, 누린 것, 익힌 나물, 생나물을 도토리 깍정이 같은 그릇에 일일이 뚜껑 씌워 칠첩반상 격식 갖춰 지어받치는 동안 세월은 거짓말처럼 흘러가 버렸고 고모는 사장어른 영정 앞에 엎드려 비로소 몹시 우셨다. 아이가 죽었을 때도 남편이 사라졌을 때도 경황이 없어 울지 못했던 울음을 비로소 마음껏 우셨다. 아침저녁 빈소에 상식상을 지어받치는 시어른 삼년상이 끝나고 여든이 됐을 때 고모는 내게 말하셨다. 야, 살아보니 인생이 참 헛뿌다. 살아보니 인생이 참 헛뿌다 라고 토로하신 후 고모는 다시 십년쯤을 더 사셨다. 그 나머지 십년은 오롯이 나를 위한 세월이었다. 시어른 밥상을 차리는 대신 철 따라 끊임없이 생겨나는 나무를, 곡식을, 양념을, 장아찌를, 김치를, 젓갈을, 부각을, 정과를, 다식을 오조리 내게로 보내고 또 보내셨다. 돌아가신 다음까지 냉동실에 굴러다니는 묵나물덩이가 서른 개도 넘을 만큼 나는 이걸 녹여 입안에 넣을 수 있을까? 입에 넣어 먹지 않으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 냉동실 문 앞에 하염없이 서 있다. 헛뿌다는 말은 기쁘다와 슬프다와 고프다와 아프다를 다 녹여 비벼 놓은 말이다. 삶이 삶은 나물보다 못할 리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 사라져버렸을 리야. 두 회 전에 썼던 글이다. 고모부는 평양에 살고 계셨고 거기서 혼인해 아이를 내시나 두셨다. 그걸 알고 난 후 고모는 별 망설임도 없이 그 사람들을 평양 놓친내 또는 평양 아이들이라 부르셨다. 금강산 상봉을 하던 날엔 평양 놓친내 그러니까 고모부의 새 아내를 위해 금반지 한돈 반 목걸이 세돈 반을 만들어서 들고 가셨다. 고모가 돌아가신 것을 전해달라고 고모부 친구인 일본의 이용극 선생에게 편지를 쓰긴 했지만 그게 전달이 되었을까 뭔가 역사가 달라진 듯한 아침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어 일생을 종이처럼 하얗고 납작하게 살다 가신 고모 가엾고 안타까운 우리 고모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고모가 돌아가신 것을 전해달라고